단계적으로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거를 줬는데도 수익을 못 낸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줘도 못 먹을 것 같으면요 주식 그만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제2의 월급 만들기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월 16일 현재 장중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종목들 공략해보기 위해서 영상 켰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오늘도 보너스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잘 대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 시장 먼저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새로운 종목들 같이 한번 대응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도 오전에 엄청나게 수익 많이 냈죠 참여하신 분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매매하니까 수익이 꾸준하게 나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잘하셨다 자 간단하게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발표가 나왔죠 그쵸 그래서 자 뭐예요 CPI가 CPI가 예상에 부합을 했다 예상치를 부합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월비 해가지고 둔화가 되었죠 굉장히 좋게 나온 거예요 어쨌든 간 좋다 자 거기에다가 바로 발표 나왔죠 소매 판매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됐어요? 컨셈보다 낮게 발표가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소비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이 있다 없다? 인플레에 대한 자극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였고 그러면서 미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사상치 최고를 갱신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섹터는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가 과연 지금서부터 바라봐야 되는 섹터는 어디냐 이거예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금리 인하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의 수혜를 받는 그쵸? 수혜 받는 섹터들을 관심을 가져야 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뭐냐 그러면 보세요 자 테슬라가 테슬라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로 갔어요? 2차 전지로 갔어요 2차 전지들이 섹터를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쪽에 상승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였어요? 엔비디아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나오면서 하드웨어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이 뭐예요? 관심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애플이죠 애플 이제 애플이다 그러면 애플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IT 부품이라던가 이러한 섹터들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은 요 시기다 요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공략하고 있는 것들 지금 이 옆에 보시면 방이 있죠 이 방 링크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하세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 방에다가 올려드렸던 우리 수익인증이죠 자 보시면 여기 이 방에다 올려드렸어요 4월 24일 날 PNC테크 계속해서 수익내고 또 진입해서 다시 한번 수익낸 거죠 자 한국화장품 4월 22일 날 보시면 4월 22일 날 한국화장품 수익 냈고 또 뭐예요 어 한양 디지텍 한양 디지텍도 또 수익 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것들이 좋은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나 이츠함불 맞죠 여기 보시면 코리아나 이츠함불 자 볼게요 자 여기 제가 여기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츠함불 어 여기 보시면 코리아나 이츠함불 이렇게 수익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이 방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코리아나 어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계속 수익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한양 디지텍 한국화장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제가 오늘 영상 말미에 이쪽 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요 어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종목들 지금부터 보고요 영상 말미에는 보너스 종목이 있습니다 보너스 종목 꼭 받아가셔서 어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대에서 대응하시면 수익 챙겨가실 수 있어요 보너스 종목 단기로 15에서 한 20% 정도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공부용으로라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신 거니까 어 참여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오늘 공부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 위더스 제약이에요 위더스 제약 위더스 제약 자 위더스 제약은 어 조금 더 어 어 관시 아니 뭐 마찬가지에요 같은 종목이죠 한번 볼게요 어머 어 실적만 보겠습니다 이거 뭐 뭐 이거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어 그냥 한번 슬슬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요 어 어 자 그리고 실적을 보자 얼라렴 야 실적 봤더니 알테오젠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네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구나 그죠 거기에다가 배당도 나오고 있구나 어 그래 음 PBR값은 체크만 해놓고 아 1.4배구나 어 퍼값 16이야 아 좀 높네 자 그런데 실적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죠 성장하고 있죠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번에 이번에 컨센이 만약에 더 좋은 걸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성장이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맞죠 어 거기에다 지금 주가를 딱 보니까 어때요 어디에서 해먹었어요 세력들이 모아왔던 자리를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모아왔다라고 보면 거래량 동반된대 그러면 여기 언제예요 22년 12월서부터 해갖고 지금 1년 한 6개월 가량을 어떻게 하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아니 여기에서 해먹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8천원에 모아서 14,000원에 해먹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어 그렇게 안 본다 차트 매니저는 저는요 그렇게 안 봅니다 어 지금 그리고 어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외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아니 그러면 너희들 자 여기만 볼게요 여기만 이렇게 볼게요 얘도요 돌파를 하고 그죠 지지받고 지지받고 쓰리 바닥을 만든 이후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쓰리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언가 주가를 올려서 해먹겠다라는 얘기인데 맞죠 어 얼마에 모아서 얼마에 해먹었냐고 자 그리고 나서 실적도 좋은 애가 계속적으로 하라 그랬어 23년 23년에 가장 실적 좋았죠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근데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 컨센서스가 발표가 되는데 24년 컨센이 23년보다 더 좋다 그러면 6개월 선행을 한다 그랬어요 경기는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교과서처럼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24년 컨센이 좋게 발표가 됐어 그러면 어 주식시장은 경기를 6개월 선행을 한대 갖다가 껴맞추기만 하면 그냥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유통주식 수가요 여러분 500만주밖에 안 돼요 600만주라고 600만주 많아요 적어요 엄청 작다 작정하고 올리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맞죠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 얘는요 월봉도 한번 봐야 돼요 어디에서 해먹었어 어디에서 어디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해먹었냐고 어디에서 해먹은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너희들 매집하고 있을 것이고 무언가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다 보니까 혹여 오늘 저녁에서 내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미국에서 FDA 승인에 관련 있는 라보세라믹이 HLB가 승인을 받든 안 받든지 간에 그 대장주로 올라설 것이고 그 이후에 얘네들이 후속주자로 따라가려고 지금 자리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위더스 제약 우리가 지난번에 금리가 인하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들어가서 뭐 했어요 세움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서 수익을 냈었죠 자 한번 볼게요 세움메디칼 한번 볼까요 세움메디칼 맞죠 금리 인하 관련주다 라고 해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 우리가 공략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이거 우리 함께 공략했었죠 우리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그죠 우리 얼마에 들어갔었어요 요 부근에서 들어갔다 요 부근 그죠 충분히 수익이 났던 종목이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두 종목도 같이 함께 살펴봤던 종목들도 같은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짧게 하나만 더 볼게요 뭐예요 그렇죠 HLB를 볼 건데 분명히 이 FDA의 승인을 받잖아요 여러분 승인이 오늘 저녁에서 내일 새벽 안에 나올 거예요 이제 시한 기일이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이 뉴스가 나왔어 나왔어 분명히 변동성이 엄청 커질 거예요 그런데 뉴스가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기대심리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있는 분들은 홀딩을 해야 되겠지만 없는 분들은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저는 없다라고 봐요 HLB는 특히 HLB 제약이에요 HLB 제약이 가장 큰 수혜를 보거나 가장 큰 변동성을 갖고 올 건데 HLB 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보너스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보너스 종목을 말씀드리고 한 15%에서 20% 정도 보고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요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보너스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 요 종목 우리가 수익 냈죠 한국 화장품 자 한국 화장품 왜 어떻게 수익 냈어요 물찬 자리에서 매수한 거죠 물찬 자리 자 보시면 아래 칸 그죠 여기 위에 칸 여기 두 군데가 이렇게 동시에 물이 찼죠 요 같이 물찬 자리에서 매수했었죠 그죠 매수하고 계속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추격하고 그죠 어 자 요거 몇 프로 상승했던 거예요 14% 이날만 14%고 오늘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또 다른 종목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를 알고 계셔야지 보너스 종목을 아 이래서 매수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 자 시노펙스 볼게요 시노펙스 시노펙스 자 보세요 우리 이거 이렇게 크게 상승 나온 거 수익 냈죠 왜 왜 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 5%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홀딩 자 이날 여러분 이날이요 작지가 않았죠 이날 몇 프로에요 이날 5% 이날 몇 프로에요 11% 이날 11에다가 1 더 하니까 12 이날 13 14 엄청나게 수익 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 알고 계시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요 자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볼게요 모아텍 모아텍 우리 아직 지금 어 홀딩하고 있죠 수익권인데 이거 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계속 떠나가는 거죠 이 이렇게 두 군데에 물이 찬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의 보너스 종목이에요 얘도 곧 뭐에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만 보세요 여기 아래 칸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현재 물차 있죠 그죠 요거 지금 매수해 놓으셔야 돼요 어 매수해 놔야지 얘 이제 급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5%에서 20% 정도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거 놓치면 저도 못 먹는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어 이런 거 놓치면은 여러분 저도 못 먹는다는 소리 듣는다고 100% 무료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종목 말씀드리고 있고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대응하셔갖고 수익 챙겨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한 번씩 눌러주셔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의 수익을 냈던 것들 한번 볼게요 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인증한 거 어디 방이냐면 이 방에서 이 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글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이렇게 어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또 한 분 또 들어오셨네요 계속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기도 보세요 어 이렇게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대유 플러스 이거 우리 어 즉 이전에 제가 수익 냈던 것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최근 거 보여드리면 5월 달에만 수익을 낸 게요 자 볼게요 자 요거에요 요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언제 들어갔어요 4월 12일날 이방에서 이방에서 여기다가도 지금 제가 올려드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수익 내셔야 된다 어 그죠 PNC테크 PNC테크도 하나 볼까요 PNC테크 언제 들어갔는지 4월 24일날 4월 24일날 이렇게 수익 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추격해가지고 또 수익 냈죠 한양디지텍 한양디지텍 볼까요 한양디지텍 자 한양디지텍도 언제 들어갔어요 5월 2일날 5월 2일날 어 제 부계정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다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해서 수익 내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있죠 그 번호로 보너스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요 종목 요 종목명과 그죠 이 종목의 종목명과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같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제가 어 또 링크 전달해 드릴 거고 이 방 이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에 좋아요하고 구독은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채널을 좀 제대로 한 번 키워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보너스 종목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단기적으로 15에서 20% 수익 나는 종목이다 놓치면 주식 저도 못 먹는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요 100만원도 괜찮아요 한 번 매수해 보시면 분명하게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만간에 인증하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으로 제2의 월급 만들기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